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여자 틀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의 여모남심 우선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썸이다가 갑자기 변하는 남자는 무슨 생각인가요? 우선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번째로 질리는 경우에요 썸은 짧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귀는 경우가 있어서 안되지만 길어도 안됩니다 사귈때 했던걸 썸때 다 해버리면 남자가 쉽게 질려버려요 썸때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달달한 카톡도 하고 그러면 사귀는거랑 마찬가지의 감정을 느껴버려요 썸이 막 한날동안 유지된다? 그러면 질려버려서 변한 경우가 있어요 두번째로 더 좋은 여자가 있다던가 다른 여자한테 카톡이 온 경우에요 물론 안그런 남자도 있겠지만 먼저 선톡하는 여자한테 호감이 엄청 갑니다 정말 매우 매리 많이 가요 썸을 타고 있는데 선톡은 여자한테 마음을 돌려버려요 왜? 사귈 가능성이 높으니까 세번째로 지친 경우에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썸을 타면서 남자가 잘해줬어요 일부러 조한티도 내고 선약도 깨가면서 만났어요 영화 보는것도 싫었는데 보고 밥을 먹고 나왔는데도 또 밥을 먹고 강아지를 싫었는데 애견카페도 가고 그렇게 무리를 했는데 여자 태도가 애매하다? 사귈려고 고백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여자 태도가 애매하고 마음이 있는 듯 없는 듯 자꾸 헷갈리게 해요 그리고 나한테 대했던 태도가 다른 남자한테도 그런다 여자가 답장이 느려졌다 빨라졌다가 한다 썸을 타는데 다른 남자랑 신나게 놀거나 연락을 한다 물론 사귀는 것도 아닌데 구속시킬 순 없지 근데 남자는 고백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판단하고 고백을 해요 근데 상대가 애매하게 한다면 그냥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구나 호감이 없나 보구나 나를 안 좋아하나 보구나 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비싼 척 해보려고 밀탕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요 항상 제가 말했듯이 좋아하면 밀탕이 없어요 좋아하면 당기는 거지 좋아하면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티를 내세요 안 그러면 평생 썸만 타다가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을 수도 있으니 음...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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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